오은영 박사가 소식주화 중 소식처 박소연이 다 먹고 남긴 과자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8일 선공개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박소연의 소식이 화두였다. 평소 박소연과 절친한 박나래는 평생 가도의 언니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 저와 상극이다. 박소연 언니가 입이 너무 짧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박소연은 연예계 대표 소식주화로 유명하다. 김숙이 고발한 박소연의 식사량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평소 박소연은 스물 사이즈 커피 한 잔을 다 마시지 못하고 과자와 도넛은 한 입 정도가 최대치다. 일부러 조금만 먹은 게 절대 아니다. 박소연은 손바닥 크기도 되지 않는 과자의 한 종 모서리만 먹고 그대로 남겼는데 당나래는 저 과자를 일주일 동안 먹는다라고 탄식했다. 오은영 박사는 저거는 갉아먹는 수준 아닌가요? 라고 놀라워했다. 사실 박소연의 소식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했던 박소연은 무릎을 다친 뒤 발레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체중이 늘어날 경우 무릎에 무리가 가면서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에서 박소연은 인대가 많이 늘어난 상태다.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인대가 버티는 거지 몸무게가 늘게 되면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몸무게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도희민 기자 하이민 두의 터프포스트 케야